자 특히 여러분들 조선후기는 제일 중요한 핵심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서민문화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 파트 너무너무 중요해요. 시험이 진짜 잘 나옵니다. 조선후기 민의 성장. 민이 성장을 합니다. 왜? 그 민이 조선후기 성장을 해줘야 바로 그 뒤에 민국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. 그 준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. 이미 조선후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었다. 식민지 근대화는 아니다.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는 근대화의 어떤 그 모습들, 자생적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의 성장이라는 겁니다.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 민들이 좋아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요. 항상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역사 주도 세력에 의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창조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당시에 판소리들이 있는데요. 이 판소리는요. 신재효, 신채효가 아닙니다. 신재효라는 분이 이 판소리를 정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죠. 판소리 여러분 알죠. 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떠. 얼쏘! 내가 뭐... 죄송합니다. 안되네요 저는요. 네 어쩌면 다 이게 문화 유형문화 유산 그런 분들이 지금 하시는 거라서 어쩌면 뭐 그런 거 판소리. 유행하겠고요. 얼쏘! 할춤!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서민문화의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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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 소설. 읽기 쉬운 한글 소설이 유행했다는 건데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 홍길동전이라든지 홍길동전. 그 다음에 뭐 심청전. 뭐 이런 어떤 그 것들이 있죠. 특히 이제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두둔두둔 허균. 허균하면 여러분들 또 이제 누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. 그 제가 앞에 앞에 조선 전기 때 활력했던 여성 문인. 예 허난설원 있잖아요. 그 허균의 누이. 그 누이가 바로 허난설원입니다. 이 허씨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뭐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허난설헌.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런 어떤 그 한글 소설인데 이게 얼마나 유행했냐면 야 이 이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이 등장해요. 읽어주는 사람들. 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전기수라 그래 전기수. 책 읽어주는 남자야. 쉽게 얘기하면. 이게 폭발적인 인기야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그 춘향전 같은 거. 춘향전. 자 춘향전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전기수가 그 책을 읽는 거야. 새로 부임한 어사 이몽령이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춘향이에게 이야기하였다. 춘향이 드디어 그 어사를 바라보기 위해 고개를 쳐든다. 아이 목이 좀 타네.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막 쫄깃쫄깃 넘어 붙대. 아이 목이 좀 타네. 그러면 이 사람과 참 빨리 좀 얘기를 해보게. 어서. 한 번에 엽전도 좀 주고 막걸리도 좀 주고. 이제 돈 버는 거야 이렇게. 인기 폭발이에요. 인기 폭발.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냥 딱 끊어주는 거죠. 그렇죠. 광고 시간입니다. 광고 시간. 그런 걸 전기수라 전기수. 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행했어요. 게다가 또 이 책들이 워낙 유행하게 읽고 싶은 거야. 이거 빨리 읽고 싶은 거야. 빨리. 이거 좀 빨리 좀 구해주시오. 이 홍길동전. 하면 이 책을 배달해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. 배달앱. 배달앱 누르면 바로 이제 책 배달이 옵니다.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책회라고 그래요. 책회. 책회. 책 쾌속 배달.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은 참 비슷해요. 비슷해요. 그만큼 이런 것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전기순환, 책회 이런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재밌는 거예요. 드라마나 이런 것들. 사실 이 당시 한글숫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? 신데렐라 버전이다. 누군가 다 별 볼일 없는 어떤 그런 신분? 그런 층에서 성공하는 거야. 심청이도 가난한 그 아버지 딸에서 왕비가 되잖아요. 이런 식으로. 거의 뭐 지금도, 지금도 똑같잖아.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막 억세게 살고 있는 어떤 한 여성이 갑자기 재벌가에 들어간 그런 이야기. 거의 뭐 막장이죠. 막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본단 말이야. 똑같아요.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 당시에도 유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렇죠. 이런 어떤 그 서민문의 발달도 어디라 할 수 있냐면 이게 서민들이 등장해요. 아예. 그림 속에.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풍속화. 그렇죠. 풍속화의 대가를 한번 들어봐라. 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? 그렇죠. 바로 김홍도. 김홍도. 그 다음에 신윤복. 이런 인물들. 아주 뭐 그림 쫙쫙 잘 그리죠. 특히 신윤복 그림. 저는 신윤복 그림이 되게 야해요. 야. 그 그림 속에 담겨있는 그 은유. 기법. 이런 걸 하나 하면. 야. 요걸. 요렇게 요걸 숨겨놨네. 라고 할 정도로. 특히 이제 그 기생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양반사회의 어떤 모순들. 이런 비판하는 모습들.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. 조선국의 양반사회는 무너지고 있거든요. 지금요. 그걸 아주 그 기생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잘 그리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민화. 돈 좀 번 분홍들이. 우리도 그림 좀 한번 가져보자. 야. 집에다 인테리어 식으로 딱 붙여 놓은 그림이 있어요. 그걸 민화라고 하는데요. 대표적인 게 까치호랑이. 까치호랑이. 요런 것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. 지금 한솔이부터. 한글소설부터. 그리고 민화. 그 다음에 풍석화. 그 다음에 이 당시 또 서당 교육이 또 발달해요. 그러면 참 교육의 힘이라는 게 무서워. 네. 그래서 이런 어떤 서민문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. 이걸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. 됐죠 여러분들. 자. 그 다음에 여러분들. 이 한글소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. 한문소설도 있어요. 자. 한문소설은 또 뭐가 있냐면요. 한문소설의 대가라고 하면 역시 자유로운 영혼. 네. 한문소설의 대가 하면 또 자유로운 영혼이 있잖아요. 네. 바로 박지원. 아까 그거 백지다반나 했던 박지원. 네. 박지원이 썼던 한문소설. 바로 양반전이라든지. 양반전. 이 양반전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그 짝퉁 양반들. 그렇죠. 공명첩 통해서 양반이 되었던 짝퉁 양반들에 대한 이야기들. 이 시대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 허생전. 허생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똥통에 빠지는 이 양반들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들. 이런 것들을 이제 풍자하고 있는 내용들. 이건 이제 엄청 인기 많았어요. 인기 많으니까 이제 정조가 이 땅이 그리. 이게 그리란 말이냐. 이게 반성불사.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. 안 써요. 네. 박지원의 어떤 자유로운 영혼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회화 쪽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이때 제가 얘기했잖아요. 이제 우리 사람과 우리의 자연이 등장한다고. 15세기 여러분들 그 고사관수도. 강의 안에 고사관수도 보시면 여기 지금 그 물 흐르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. 조선 전기만 해도 그랬다는 얘기죠. 왜냐하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니까. 그런데 조선은 좀 달라져요. 달라집니다. 그래서 우리의 자연이 등장해요.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진경산수화라고 그래요. 진경산수화. 진짜 우리의 어떤 경치를 그대로 고려놓고 있는 그림인데.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봐라. 라고 한다면 역시 바로 겸재. 겸재 정선이 될 수 있겠죠. 겸재 정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이 겸재 정선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그림으로 본다면 인왕산을 그린 거예요. 인왕재색도. 인왕재색도라든지. 그 다음에 금강전도라든지. 금강산 그린 거죠. 금강전도라든지.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독창적인 어떤 그런 글자책. 하여튼 우리의 어떤 그 식의 어떤 자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.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들어볼게요. 누가 있냐면 이제 김정희를 좀 들 수 있습니다. 추사 김정희. 추사 김정희를 들 수 있는데. 자 이 김정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정희 하면 여러분들. 김정희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. 바로 추사채. 아주 그냥 독보적인 어떤 그런 글자죠. 추사채. 네. 이거 진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예술적인 글자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이런 것도 등장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정희가 그렸던 그림. 회화니까. 바로 세한도라는 게 있습니다. 세한도. 겨울이 되어 봐야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. 이때도 이제 김정희가 제주도에 여러분들 유배 가요. 여러분 제주도 한번 가보시면. 이 김정희가 유배됐던 어떤 그런 곳이 있습니다. 지금 박물관처럼 만들어놨거든요. 한번 가보세요. 어쨌건 그 얼마나 그 괴롭고 힘들었을까.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이 김정희에게 책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배달해 줬던 제자가 있어요. 그 제자를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. 그게 바로 세한도예요. 내가 이렇게 옛날에 관직에서 잘나갈 때는 정말 나한테 그냥 막 잘해주던 사람들이 이렇게 유배 오니까 아무도 찾아오질 않아. 그런데 나의 제자. 나의 제자가 그 먼 중국에서 책을 구해가지고 여기까지 나한테 이걸 전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것이죠. 소나무의 푸르름은 눈이 많이 내린 겨울이 되어서야 알 수 있다. 바로 너가 나의 소나무다. 이런 어떤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. 김정희.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정희는 여러분들 이 금석문. 그러니까 비석을 보고 해석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. 그래서 이 김정희의 그 금석과 안로. 여기서 뭘 증명해 내냐면 바로 여러분들 그 진흥왕 순수비 있죠. 진흥왕 순수비. 그 진흥왕 북한산비. 북한산비를 또 증명해 냅니다. 이야. 진흥왕 북한산비를 증명해 냈던 인물이 바로 이 김정희다라는 것이죠. 그 이전까지는 이게 어떤 비석인지 몰랐는데 김정희에 의해서 이게 바로 진흥왕 순수비. 바로 그게 북한산비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 이런 모습들도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끝났어요. 와우. 전근대 끝났어요. 대박.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.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자 이제 우리 뭐한다? 떡볶이 먹으러 간다. 맛있게 드시고요. 어떻게 해요? 매운 거 좀 드십시오. 매운 거. 아주 기억이 쫙 나게. 내가 그때 왕관을 했을 때 먹어도 떡볶이. 와우. 너무 매워. 이런 느낌 빡 가지시면서 우리도 근현대사 다음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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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по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